안녕하세요 저는 룩룩이구요 이번 해볼 컨텐츠는요 보드게임입니다. 보드게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게임입니다. 일단 이거는 슈팅용구인데요 슈팅용구는 일단 뒤에 있는데로 하면 됩니다. 유엔은 만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이소에서 3천원이네요. 제 돈 주고 샀습니다. 근데 칼은 위험하니깐 어린이는 사면 안됩니다. 일단 이렇게 하고 일단 열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네요. 이렇게 했네요. 일단 이대로 하면 되는데 일단 칼은 밑에 내려줍니다. 이렇게 했네요. 이렇게 했네요. 이렇게 했네요. 한번 더 칼을 이용하겠습니다. 이렇게 했네요. 이거는 혼대사 하는거기 때문에 공이 3개가 있습니다. 그리고 골 넣는 것도 있고요. 제가 잘못 조립했네요.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다. 제가 이렇게 해서 눕혀 달보냈습니다. 일단 조립할때는 눕혀서 하는게 더 좋습니다. 이렇게 했네요. 이렇게 했네요. 됐다. 이렇게 했네요. 이렇게 했네요.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벌려져있네요 괜찮습니다 아쉽게도 첫번째는 실패 됐어? 오잉?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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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실패 ㅋㅋㅋㅋ 다시 도전? 다시 도전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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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늘 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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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지 내고 있는건가요? ㅋㅋㅋㅋ ㅋㅋㅋㅋ 이 롤이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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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 실패 두번째도 당연히 실패 ㅋㅋㅋㅋ 안녕 네 끌 rewind 가세요 Sorry 안돼